아 아 이게 또 방사를 띄워야 되네 방사가 뜨냐 안 뜨냐가 관건이니까 아 제발 방사 떼야 된다 이거 100만원 치다 도대체가 뭐 하나 되는 게 없어 아 진짜 이게 구렁텅에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헬멧도 실패하고 아 아 이거 안되 야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그 와중에 인형도 실패하고 하아.. 팀 되십쇼 형님 나는 뭐 맞냐.. 이게 쉬운 게 아니야 방사가 아 찹섭에 누가 있지? 아 씹어 일단 이거 잠깐 써야 되나? 정복이구나.. 모르겠다.. 와.. 네 번째 꺼요? 내 인성에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내가 뭐 했어? 아 씹어 카드 한도 추가한데 이게 ㅇㅇ 어어! 췻..취기하다 잘한다.. 이렇게.. 카드 3개에요 괜찮은데? 아.. 방사가 안 된다.. 방이 리더기도 떠줘야 되는데.. 야 문주야 요새 그게 안 돼 잘.. 방사 형님? 어 재련이.. 방.. 방방이 안 떠 잘.. 쟤가 또 방사 전문이잖아요 형님 난 너 되는.. 되는 날 하려고 너 되는 날 하니까 되더라고 안 된다 안 돼.. 형님 지금 장비 다 울방사잖아요 형님 옛날 위블록기 형님 꺼야 되겠다 이코나 해야지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난 너 방사 끌 때까지 가자 방사 방사 방사님 안 쓴다 재련 나는 일단 밥 먹고 올게 식사 맛있게 하십쇼 형님 식사 맛있게 하십쇼 식사 맛있게 하십쇼 가사 방사 사 과자 방사용사요 자..이것만 딱 바르고 그거만 바를께요 참 너무 비싸다 가자 방사용사요 형님 저는 뭐 5만원 나가지라는 거 어떻게 읽어보세요? 이거라도 써야 돼. CU 도시락 먹으라. 남유는 카스 DNA 있지? 아 근데 진짜 졸린데? 삶의 의욕이 살아났다. 아 진짜 마지막으로 가를게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사실 지금은 죽으셔도 합법이거든요. 야 씨바 이거 너무 이사네 이거. 원래 같으면 5만증 좀 보여달라고 조르고 싶은데. 운 잃으면 잠이 잘 와. 오지마라 가슴이 떨어졌다. 야 서버네이전 되는 애들 생돌 750원에 살 테니까 일단 다 갖고 와봐. 아 안되겠다. 야 800원에 사야겠다 씨바. 야 서버네이전 일로 와봐. 다 갖고 와 그냥. 300개 갖고 와라 안되겠다 와. 아니 내가 방사용사인데 이게 안되냐고 지금. 어? 아 만두리 형님. 그거 쓸거 했으면 힘이 방해됐었죠? 마이비 이랑. 아 씨바. 아 방사용사인데 씨. 아 쟤런 족가네. 어? 아이씨. 아 천원에 저 300장 다 팔고 싶다. 타이어 형한테. 어느거요? 충죽. 충죽. 타이어 형님 저희 서버리 300원. 아 몇 개를 벌었냐 씨바 거의 100개를 벌었네. 아 그렇죠. 아. 아 씨. 아 부족을 찬다 이하에요 형님. 자 생돌 750원에 올려라잉. 그 이상 안산다잉. 분명 말했다. 이거 쓸거야. 방일에 근치 사. 존나 좋아 이거. 거의 끝파랑이야. 이거 쓴다잉. 분명 말했다고. 750원에 올려라 생돌. 800원은 절대 안삽니다. 올리면. 손해 아덴. 내가 지금 생돌이. 현금 170 빨렸어요. 그리고 추가 충전이 440만원 들어갖고. 상자가 2천개 있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손해인가? 총 뽑은 거는 타락투구랑 잉크랑. 전비인데. 손해까진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의 본 아니야 이 정도면? 자 타락투구 50만. 어? 따지고 보면은. 잉크 40만 45만. 전비까지 하면은. 거의 120만 다이아급인데. 딱 내봤으면 차비야. 만더형 얼마 무과금 났는데. 만더형이. 그 영감이 저기 홍수빈이에요 홍수빈. 만더. 만더형 얼마 무과금 났어요? 뭐야 만더형 왜 내 말을 쌩까는 거야. 아니 강자가 부르는데 뭐 무시를 하고 있어. 만더형. 내 말이 안 들리나? 시청자분들은 디코더 차단이 있나요 혹시? 야 남녀야 한번 물어봐봐. 만더형. 만더형님. 어? 혹시 문주 차단하셨냐고 물어봐달래요. 어 소리 꺼놨어. 아. 아니 왜 꺼놨어. 아니 린트엠 운영자분들. 제발 좀 그 좀. 그 저기 뭐야. 월드고래소나 이런 거 좀 내줘요. 에? 생돌 다 빨렸잖아 지금. 방사가 장난이냐고. 시발 1500원이라고 지금. 야 어떤 개 이 씹새끼냐. 어? 내가 이거 사잖아? 내가 뛰어내릴게 여기서 지금. 어? 이 씹어넘이. 적당해야지. 누구를 걔 호구 잡들이로 보나.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방금 올렸네. 내가 이거 사잖아. 방송 끄고서라도. 에? 이거 거래서 일단 보세요. 정산대학 봤고 내가 만약 했지. 진짜 뛰어내린다 내가. 아 누구를 걔 조수로 하나 씨. 강남 술집에서. 술 먹고 계산서 보고. 원래 반티인데. 1키로 갔다가 올라가면. 그 책 잡는 사람이야. 빠꼬미 주면. 상빠꼬미 갔다가. 생돌 갔다. 2만원 올려 10개. 누구를 개 좆밥으로 하네. 방송이니까 그냥. 대충 사고하는 것이지. 5서버 이거 누구야 이거. 야 5서버 애는 좆밥들 누구냐. 어? 안가냐. 5서버 야 구지팡이 너 못해? 야 야 야. 사냥한데 꺼져. 딴 데. 딴 데 구석탱이 가자 애. 안치니까. 없다. 아니 중립이 갔다가. 5만 3층 센터에서 사냥한게. 말이 되냐. 어? 내가 잘못했어? 얘기해봐요. 내가 씨바 구석에. 짜져갖고 게임해야돼? 어? 여기가 그나마 몹이 많은데. 내가 피해갖고 씨바. 구석탱이가 박아놓고 게임해야되나? 그건 아니잖아. 아 사냥은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구석탱이 가든가. 아 통제 아닙니다. 통제 안하는데. 중립이면 죽는가. 그게 싸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이게 적들이라. 센터 자리가 메인인데. 마피 아닙니다. 예. 사냥하실거면 구석에 가서 하세요. 안 보이는데서. 통제는 안해. 이게 몹이 바뀌었어요. 개체수가. 아. 만다영 지금. 시청자분들. 만다영 방송 옆에 구석탱이야. 가라그래. 하급전사가 메인에 있는거야. 아. 만다영 한번 쳐야되나 이거. 잠깐만요. 아. 교육좀 시킬게요. 아. 기분도 안좋네. 겁나 짜잉나네. 아. 자꾸 몹도 없는데. 사냥 방해하냐. 짜잉난게. 아. 아. 뭐야. 이 새끼는 이거. 일로와봐. 어. 반격해. 자. 야. 지금 너나나. 장난하냐. 영어댁이야. 어. 일로와봐노. 잠깐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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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흣. 개다면. 어어어어 오오오. 어어. 어어? 어쒸 C. murIP. 어씨구.. 나 간다. 야 일로와봐. 어. 팔괍내니까 뭐. 어어? 야 나 누군지 몰라? 5ص밥들이 미 environment. 이거 런 아니 아까 그 누구야 걔네 옷 수업 애들 갑자기 뭐 미쳐버렸는가 뭐 얼씨구 존나게 아프냐 정신 못차리겄지 어 얘네 얘네 왜자꾸 깝치냐 벵코야 칼질해 칼질 잠깐 빠져줄게 칼질해 칼질 어 어 칼질해 이제야 정신 차렸네 담배나 피고있어야 되나 사냥이나 해겠다 야 그냥 너는 광영이 뒤져라 그냥 오 죽겄다 죽겄다 광영이 죽구나 어어어 오 오 하하하하 정신 못차려버리네 하하하하 덤벨사람한테 덤벼라 뭐 9검 8검 들었다고 정신못차리고 얼씨구? 아까 병신이라고 그랬는데 나한테? 무드리의